이림픽 돈 위험 보상 오 400원 와 대박 와 미쳤다 버그인가? 미쳤다 애 아파 우와 뭐지? 버그인가? 얘 말이 돼 개 쩌는데 비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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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야 이거 아니 아 아 아 알약이야 빙하야 알약 먹으면 왠지 편향 나올 것 같은 그런 시든데 느낌이 시드가 넘삭이라 아니 이제 강호할 필요도 없고 아니 아이씨 잠이나 잘까? 허 근데 이제 뭐함? 칼 이걸 펠덴받네 디아호 디아호 아 진짜 나오네 버그스네 아 하필 나온게 드리프야 와 와 와 와 이제 드로 냉정함 없으면 안돼 무조건 냉정함이다 아 미친 쓰레기 살려주세요 어떻게든 억가하려고 미친 새들 아니 진짜 어떻게든 억가하려고 냉정함 어디갔어 말할지 말할지 Directory 됐고 inks 전함 어디갔어 알고리즘 써야지 어휴 인덕성의 빛딱한 시선을 받고 있자니 힘이 빠져서 어깨가 축 늘어졌다 짚었던 돌뿌리가 파삭하는 단발마를 지르며 그의 오른손 합의 펀드 쓰레기 이벤트 아 점탑 무섭다 진짜 이것보다 잘 풀리기도 힘든데 체력 상태봐 아니 냉정함 달라고 냉정함 달라고 냉정함 달라고 아니야 아니야 아 제발 쓰레기 이벤트 왜 이렇게 막고 다녀 디펙트야 쓰레기 이벤트 세멍 병불 따위 주고 있네 그래도 뭐 이정도는 참을 수 있다 그동안 잘 두었으니까 하지만 이것도 참을 수 있을까 참기가 힘들구만 안에 무엇이 있을까 석세 달력 석세 달력 나이스 너 나이스 나이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1코 1방어 소멸. 진짜 센데 왜 긴장감이지? 예능신 디펙트. 변양 도둑이야. 1코 1방어 소멸. 끝났군. 그 드디어 천지를 얻은 디펙트. 악외광선. 디펙트는 그런거 졸업했는데. 아니 잘 풀렸는데 왜 유불도 쏘고 밖에 퍼. 아이씨. 메리슨. ㅇㅇ. 이거 무조건 에너지 먹어야 될거 같은데. 2막에서 육을 하나도 못먹었네. 1코 1방어 소멸. 냉정함 있는거 다 가져와. 미친 어둠이. 1코 1방어 소멸. 2코 1방어 소멸. 1코 1방어 소멸. 음 나쁜 생각하지마 매도했나보쥬 에너자이저도 괜찮겠다 이거면 핵분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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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아이스크림 핵분열 아싸 핵분열 이거 먹을만한데 천천? 순수? 성급함 은 찍기 때문에 안되겠다 능숙 능숙 보다 광기가 날수도 있겠다 이거 방열판 두배라 성급함 성급함 쓸까 말까 찍기 저거 그냥 상점에서 지워버리고 성급함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야 순수 정도는 조금 고민 되긴 하네 저거 강혈판 두 개면 폐 터지니까 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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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겨쿠님이 사망했습니다. 합하기 지금은 합하기보다는 허브가 나아보이네요. 근데 합하기 넣는게 나았을지도 뭐임? 나 계속 소리 지렸는데 꿀덤 넣을 뻔했어요. 저런 스포 화상 화상 이중 시전 순수 스포 나 스포 며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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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펙트 펀치 풀핀데 자야돼 와 과로 씻어도 못다구 축구도 못다게 생겼네 안됐군요 일제사격 딜샌덴 아유 뭐가 이렇게 많냐 아유 처음 자식사거 덱이 이렇게 센데 왜 아니 다른 캐릭터였으면 벌써 다른 캐릭터가 이렇게 잘 풀렸으면 벌써 심장 잡았지 아니 얼알게 쓸모없네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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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순수 잡히니까 화상 안 잡히네 이쯤 되면 기계학습도 쓸만한가? 수리감 있어 봤자 방어도 올리는 카드가 없는데 빙화도 필요 없잖아 방선정도는 괜찮을 것 같네 수ik자 수리감 있어 공폐 수상할 정도로 강력한 이펙트 불히면 어쩐지 슬픈 느낌이 드는 신드롬 진짜 오질 나게 써야 돼 어차피 골라도 안주잖아요 디펙트의 눈물 뭐 쓸 수 있는 카드가 너무 많아서 뭘 써야 될지 모르겠네 꿀잠살하고 베개까지 융합 컴드로 카드 뽑고 있기 때문에 컴드 두 장이면 충분할 듯 냉정함이 더 있어질 것 같은데 하지만 냉정함이 나오지 않죠 와 23대미나 맞아 메아리 어디가냐 여기 있네 네 네 네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유저 알고리즘 또 두껏 써야 되네. 나 썼다. 죽어라. 넌 짓을. 현돌달팽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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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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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차가수리는 뭐 쓰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그것만 유의하자. I'm done. 알고리즘은 안 써도 되겠지. 아깝잖아. 와우. 설마? 휴. 진짜 개쩌들 캐릭. 40방어니까. 평영 쓰고 다음번에 편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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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 되겠네. 요정 좀 빠져도 요정 좀 빠져도 편편편편편이면 남는 장사 아닐까? 요정은 돈 내고 되세요. 요정은 돈 내고 되세요. 요정은 돈 내고. 이게 빌집이지. 요정은 돈 내고 되세요. 요정은 돈 내고 되세요. 그 소 cow이 Мос YOURSELP S empty. 왜 이렇게 싼다? 왜 이렇게 힘들지? 기계의 눈물Henny각 심장마비 임 요정은 디펭트가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니 진짜 잘 풀렸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이겼지 모자라지만 착한 결함 치킨은 살 안 쪄요 살은 내가 쪄요 어제 오늘 승률 괜찮다 쓴 쓴 쓴 쓴 쓴 쓴 예 왓처노 아휴 왓처 약했을까 와넘약 왓처가 연습끝는다 멈춘 으 으 으 으 으 으 감사합니다.